황매산 법연사가 성망부모와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제12회 998일 합동천도대제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연사는 11일 회주 조연스님과 전국 3천여 신도가 함께 동참한 가운데 합동천도대제 입제식을 봉행하고 성망부모와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조연스님은 민족의 고유한 정신이 회복되고 전 세계의 행복의 씨앗이 돋도록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법연사는 12월 31일 회양일까지 81일 동안 총 9번의 천도제를 봉행하고 용맹정진 수행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